썰레이자입니다. 비누사와 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환희입니다. 목소리가 안나와. 네, 오늘은 당월입니다. 저희가 올린지 한참 됐는데 그동안 올라가는 영상들이 꽤 많아서 이제서야 찍네요. 쌍컴의 지공같습니다. 버티컴? 네, 19랑 20을 저희가 들고 왔어요. 다들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빈티지 차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두 가지를 해서 준비를 합니다. 어...참... 그죠? 이제 저희가 당월이 해봐야 돈 되는 것도 아닌데 아...이게 두 명을 준비해서 이렇게 저희가 어...저희 회장님들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네, 일단... 네, 유튜브 한 달 버리도 안됩니다. 이게 하나 7만원인데 저희 7만원을 못 벌어서 어...일단은 네, 쌍컴의 19의 테크시티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테크시티 왜 열려졌을까요? 네, 일단 20의 테크시티를 보면은 그르나슈가 70, 시라가 14, 무르베데르가 15, 그리고 쌍쏘가 1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홀크러스터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이제 12개월 동안 이제 옥쿠스톤을 하는데 20%가 뉴우크, 50%가 썼던 건데 이제 뭐 1년에서 4년 된 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를 콘크리트 통해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특이하네요. 일단 뭐 뉴우크의 뉘앙스가 제법 날 것 같네요. 이제 1년에서 4년이면 1년까지는 한 해 쐈다고 해도 그래도 뉴우크의 뉘앙스가 살짝 오기는 하니까 이제 그만큼 오크 뉘앙스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라임스톤, 석회 쪽이랑 모래 쪽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라즈베리, 리코리스, 바이올렛, 와이트페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향적인 부분에서. 오크 터치를 했다고 하는데 오크 터치의 뉘앙스는 리코리스 밖에 없나봐요. 일단은 네 뭐 그리고 언필터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꽤 무겁게 만드나 봐요. 아니면 발랄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넌필터로 병입까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뭐 진에 말로는 20년에는 네, 피네스가 있다고 합니다. 엘레강스하고요. 좋은 말 다 써놨네요. 굉장히 섬세하다는 걸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얘네가 보면 뭐 여기 저희 매니저님이 찾아 놓은 사이트에서 나오는 것도 이제 그런 뉘앙스입니다. 네, 굉장히 좀 섬세함을 좀 추구한다라는 뉘앙스로 많이 적어놔가지고 테크시트는 뭐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거랑 큰 내용이 다를 게 없어가지고 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세업글을 20% 썼다는 거는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뭐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돈이 있는 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어, 게다가 이제 30개 30%를 콘크리트에다가 넣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시인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풀면서도 이제 뉴욕크를 주고 싶었다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셔봐야 할 것 같아요. 오, 잠시만. 아까 테크시트가 20이었잖아. 이거 20인데 이거는 뒤에 스트로베리, 리코리스, 트러플, 블랙페퍼로 되어 있는데? 분명하네. 아니 같은... 네, 진짜 공식 홈페이지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공식 홈페이지의 내용과 이제 같은 빈티지의 와이너리 뒤에 설명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정말 훌륭한 집입니다. 그걸 봤네. 아니 뭐 뒤에 혹시나 적혀있나 싶어서 봤는데 참 신기합니다. 이런 거 보면. 자 일단 왼쪽에 19를 따르고 네, 오른쪽에 20을 따를게요. 근데 이 웃긴 게 20이 더 뜨겁잖아요. 빈티지가. 근데도 19가 도수가 더 높아요. 19가 15.5도고 20이 그겁니다. 지금 1920이잖아. 근데 20이 색이 더 옅어요. 얘네가 20을 너무 힘있게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과속도 시키지 않고 조금 더 구조감을 뽑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비슷하긴 한데 20이 훨씬 더 색이 이제 연해요. 빠졌다는 게 아니라 색 자체가 연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20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힘이 조금 덜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게 아닌가 그런 거 생각하면 양도 책임자가 꽤 뭐 신경을 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인이 아직도 어렵나? 와인 그런 거 딱 집중해서 3, 40분만 하면 돼. 절대 어렵게 와인 공부하지마. 눈으로 딱 보고 코로 향땅 맞고 입으로 느끼면 그게 다야. 그래도 모르겠다고 비노이스타 1타 강사만 따라와. 나 니도 와인고스 될 수 있어. 물이 계속 네 이건부터 테이스팅 해볼게요. 마이크 색에서 그냥 네 딱 전형적인 약간 그런 쪽에 느낌이 납니다. 이제 그르나슈 이제 베이스다 보니까 색이 그렇게 진하게 나오지 않아서 이제 뒤가 좀 비치는 편이고 근데 이제 오크스톤을 함으로 인해서 끝에만 살짝 날라가 있는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이제 눈물이 저희가 낮에 촬영하다 보니까 잘 안 나오는데 저희가 조명에 비치면 눈물이 좀 배어 나옵니다. 색이 있다는 것 자체가 껍질이 두꺼운 품종 내지는 되게 잘 익어서 이제 색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무릎에 들어가는 시라가 들어간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베이스가 그르나슈라서 색이 엄청나게 막 진하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진하게 나오네요. 네 진하게 나옵니다. 이제 되게 눈물이 촘촘하게 잡히는 걸로 봐서 굉장히 열감이 있는 곳에서 되게 좀 알코올감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저희가 앞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의 지혜가 싫어하잖아요. 근데도 지금 심하다가 넘어가는데도 꽤 괜찮네요. 코에서 막 엄청 알코올이 친다 이런 느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감은 있는데 그게 막 그게 거슬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남쪽에서 워낙 힘있게 익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확실히 과속된 느낌이나 이런 느낌이 좀 없어요. 15등인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르나슈의 장점이죠. 그래서 그르나슈를 해가 뜨거운 곳에서 심는 이유가 그르나슈 같은 경우는 되게 늦게까지 익어도 레드과시 쪽으로 느낌을 계속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점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맞은 애들은 거슬리거든요. 근데 얘는 꽤 괜찮네요. 탄인의 양이 꽤 되고 탄인도 텍스처나 이런 것들이 뭐 실현한 무릎의 영향으로 이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어보니까 약간 진짜 확실히 무겁다. 좀 이렇게 알코올이 있다는 느낌이 들기는 들어요. 근데 이제 원래 좀 더 케어를 잘하는 애들은 입에서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산도가 직접적으로 좀 느껴지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입에서 무거운 느낌이 또 따로 듭니다. 그만큼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뭐 케어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각 병마다 저희가 코스트코 맞나? 코스트코 가서 제가 7만원씩 줬거든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7만원에서 이 정도 퀄리티면 나무랄 게 없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잔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게 워낙 알콜이 있다 보니까 덩치가 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은 잔보다는 저희가 원래 이렇게 뉴월드 피노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온도 조금만 떨어뜨려가지고 테이스팅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온도가 이 정도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는 모습이 이렇게까지 막 엄청 큰 퍼포먼스가 없으면 이게 너무 넓은 데로 가서 온도를 많이 낮추게 되면 아마 향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적정히 정말 그냥 약간 좀 뜨겁다는 입에서 되게 미지근하다는 느낌이 없는 정도만 떨어뜨려서 드시는 게 되게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나쁘진 않아요. 그냥 딱 그 가격대 보다는 좀 좋다라는 뉘앙스입니다. 근데 지금 낫세가 워낙 이제 남불원 중에서는 고도가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제 알패스 산맥에서 불어오는 그런 차가운 바람에 영향을 좀 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이점이 좀 표현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9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가 0.5도 높고 그리고 이제 색이 좀 더 진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19가 20보다 원래 서늘한 빈티즘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힘있게 표현됐다는 게 좀 티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9가 이제 해가 쎘지만은 섬세한 느낌을 좀 잘 반영하는 빈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3도가 있기 때문에 20에 비해서 조금 더 힘있게 만들어도 그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얘도 네 마찬가지로 뭐 눈물 되게 촘촘하게 맺히고 색도 비치고 확실하게 비쳐요. 앞에 거는 약간 제가 비친다 안 비친다 약간 긴가민가 지금 이렇게 밝기는 한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정도라면 얘는 그냥 대놓고 비칩니다. 그냥 이렇게 돌려도 그냥 다 그냥 흘러내리는 부분에 그냥 아예 남는 느낌이에요. 음 코에서는 이게 앞에서는 이제 원래 아이콜 케어가 좀 잘 되면은 화한 느낌이 납니다. 약간 이제 뭐 프랑스에서는 몽떨레라고 하고 이제 민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화한 느낌으로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민트 계열의 느낌이 표현되는 게 있는데 얘는 20은 좀 안 느껴졌어요. 근데 19은 확실히 그게 좀 느껴지는 편입니다. 그게 좀 더 힘있게 표현되고 잘 만들어졌다는 게 조금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딱 그 뭐 레드 과실이나 뭐 검붉은 쪽 느낌 잘 표현하면서 훨씬 더 과실 느낌이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이 납니다. 20보다는. 20이 조금 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그러면 이제 과실의 키판 커져야 되는데 딱히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19이 훨씬 더 지금 향적인 부분에서 리치한 것 같습니다. 입에서 이제 볼륨이나 이제 아까 탄이나 이런 종돈은 다 비슷해요. 산도가 느껴지는 이제 전반적인 캐릭터와 굉장히 비슷한데 완성도가 훨씬 더 19이 높은 것 같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저는 무조건 19를 마실 것 같고 입에서의 무게감, 볼륨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더 잘 갖춰져 있고 과실의 힘이나 이런 것들도 더 좋은 데다가 탄인의 질감이나 산도나 이런 볼륨의 밸런스 같은 경우도 훨씬 더 19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이나 19를 만약에 테이승을 한다고 한다면 같이 당연히 해보시면 좋은데 해보시면 좋죠.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19, 20을 만약에 같이 사실 수 있으면 같이 사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절대적으로 과일의 집중도도 1구가 높고 완성도도 1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캐릭터가 이제 같은 와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캐릭터는 같으나 보여주는 이제 퀄리티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아시는 게 뭐냐면 이제 19나 20, 20, 20까지 퀄리티 차이가 나진 않아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얘는 퀄리티 차이가 나요. 원래 급 있는 와이너리들은 그 빈티지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 안에서의 캐릭터가 조금 더 그냥 두각이 되고 조금 더 표현이 될 뿐이지 이렇게 퀄리티 차이가 나진 않아요. 얘는 지금 19가 20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아 이게 뭐 나쁘지 않게 만드는 집이지만 역시 탑은 아니다. 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제 하나의 그 와이너리의 그 뭐랄까요? 그 네임벨류 뭐 급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진짜 가성비 훌륭하거든요? 어 이거는 네 진짜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공다스라는 게 제일 이제 큰 장점이 엄청 섬세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근데 얘는 약간 섬세하다기보다는 좀 투박해요. 지네말로는 막 섬세하다 섬세하다 하는데 남부치고 섬세하죠. 왜냐하면 지공다스니까. 근데 지공다스의 탑은 이것보다 섬세해요. 이것보다 더 힘이 있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판매하는 VCL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핫스파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얘보다 도수가 높거나 좀 더 텁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핫스파이 아이도 이것보다 섬세하고 뭐 VCL은 이것보다 도수가 높아도 얘보다 섬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탑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조금씩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게 보니까 어 이제 질문에 답변을 마지막에 드리잖아요. 이게 한 달 전에 올렸더라고요. 저희가 좀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좀 빨리빨리 올려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저희가 싱가포르 출장 영상이 올라간다고 계속 이제 조금씩 딜레이 돼 가지고 그런 건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생콤이 워낙 대형 생산자다 보니 이것저것 다 만드는데 그 중에서 좀 더 추천할 만한 깁의 지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잘 모릅니다. 제가 생콤이라는 와이너리를 잘 모르고 지금 이제 처음 마셔봤어요. 일단 추천할 만한 깁의 지역이라고 물으셨는데 지금 빈티지만으로도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면 그 한 해 한 해마다 퀄리티가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EQB가 좋다. 이게 이 지역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제 테이스팅 해보고 이 빈티지가 유독 좋았다. 유독 좋았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약간 빈티지빈을 보고 다 지네가 재배를 하는 건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보면 재배를 지네가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얘네가 주력은 어쨌든 남부론일 거 아니에요? 남부론이지 않나? 뭐 그런 것 같던데 아무튼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독 얘네가 좋았다. 안 좋았다. 근데 가성비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남부론 지역에서 느껴지는 갤릭의 향을 잘 캐치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어.. 그냥 약간 스파시한 느낌인데 이태리 혹시 좋아하시면 중부 쪽에서 그 포프리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조금 더 화하게 나는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약간 지중해 허브 에어 게리그가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제 뭐 바질 이런 거 내지는 약간 뿌리면 약간 향적인 부분에서 말랐는데 되게 좀 이렇게 은은하게 올라오는 그런 애들이죠.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남부론에서는 대부분 이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뭐 블라인드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뭐 재미삼아 블라인드를 하시더라도 게리그 향이 나면 그런 느낌이 나면 알코올감이 느껴지고 화한 느낌이 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화한 느낌이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 어.. 남쪽이겠다. 더군다나 이런 마음은 마른 느낌이 난다. 그러면 어.. 남부론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코테드론을 레이블에 쌍컴으로만 표기하는데 샤똤드 쌍컴으로 표기하는 것과 의미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어.. 달라요. 그러면 샤똤라고 붙은 게 제가 케어하는 거고 안 붙은 게 케어 안 하는 게 아닐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어..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얗사도 보면 샤똤드가 붙은 게 있고 도맨이 붙은 게 있거든요.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지와이는 심시기가 가려이고 충분한 수년간의 셀러링 가려잡고 중요하던데 그럴까요? 그리고 디킨팅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사실 보여주는 모습이 꽤 빨리 올라왔거든요? 뭐 굳이 뭐 엄청나게 길게 디킨팅을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시기가 중요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보여주는 모습이 꽤 괜찮아가지고 이게 지금 꽤 힘이 있는 빈티지이고 힘이 있게끔 표현이 됐고 15.5도까지 도수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는 모습이 꽤 이렇게 좋은 거면 과실에 힘이 없는 건 아닌데 강하지도 않거든요 사실. 이것보다 섬세하게 표현되면서도 과실에 힘이 강한 애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VCL을 파는 것 중에 밑에급 같은 경우도 이것보다 섬세하면서도 이것보다 힘이 강해요. 근데 힘이 강하게 느껴지지가 않지만 찾아보면 눈, 코, 입에서 확실히 강함이 느껴집니다. 근데 얘는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지옥나스가 남부론에 위치하는데 남부론 전반적인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옥나스만의 특징이 무엇이 있나요? 아직 남부론의 지역의 매력을 잘 모르는 와린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남부론의 전반적인 특징을 굉장히 파워있게 있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게다가 이제 굉장히 드라이에요. 이제 남부쪽에서 북부로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면서 나무의 키가 높아집니다. 이제 그만큼 남부쪽에서는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박고 거기서 바람이 불어왔을 때 밑에 쪽이 거의 다 이제 이런 식으로 평지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훑고 지나가는데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도는 것도 아니고 막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완전 그냥 확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후가 굉장히 드라이해지게 돼요. 그러면 포도가 굉장히 파워있게 익을 수가 있고 안 그래도 뜨겁고 안 그래도 파워있게 익을 수 있는 데다가 남부로는 대부분 이제 자갈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힘 있는 것들이 표현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랑구동이나 후시형이 더 남쪽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부로는 더 강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큼한가요? 상큼한가요? 아니면 시큼할까요? 상큼한 것 같아요. 상큼한 것 같습니다. 상큼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시큼하면 잘못됐죠. 근데 이게 산도가 꽤 다이렉트하게 다가오는데도 거슬리지 않고 시큼하지 않고 상큼해요. 새콤하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론지역은 왜 마이너하며 호불호가 많은지 생각하시는 바가 어떤지 여쭤봅니다. 론지역은 마이너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론지역이 마이너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아마 한국이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론지역은 마이너지역도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3위 안에 꼽습니다. 생산량이 엄청나게 생산량도 많고 뭐 급있는 생산자도 많고 전세계 매니아든 그런 사람들이 찾는 정말 매니아적인 와인들도 꽤 많이 있을 뿐더러 비싼 와인들도 많죠. 네. 절대 많이 난 지역은 아니고요. 호불호가 많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급이 낮은 론 와인을 마시면 불러요. 이게 론 와인들이 되게 늦게까지 익어야 되고 늦게까지 익으면서 그 파워를 섬세하게 잘 표현을 해야 되고 잘 오르만져야 되는 애들이다 보니까 잘 만드는 애들이 이어야만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호불호가 있다는 건 아마 좀 저렴한 걸 마시며 좀 안 좋은 애들 생산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마시면 네. 네. 여기까지가 질문이 끝이었고요. 네. 오늘 영상을 저희가 쌍컴의 지궁다스 1920을 같이 테이스팅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희가 1920을 일부러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해봤어요. 19랑 20 같은 경우는 비슷해 보이지만 꽤 다른 빈티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었고 19, 20이 이렇게 좀 캐릭터 차이가 날 줄은 몰랐어요. 캐릭터 차이는 캐릭터 차이는 아닌데 퀄리티 차이가 날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세승하면서 오, 이거 좀 신기하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 부분도 기억되시면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서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일단 질문 많으니까 되게 유익해지네요. 질문 많으면 아무래도 좋죠. 질문 많이 주세요. 네, 질문 많이 주시면 열심히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게요. 답변을 직접 달아주시는 분도 계신데 잘 아시는 분들은 답변도 직접 달아주시면 좋고요. 제가 답변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영상입니다. 좋은 영상입니다. 좋은 영상입니다.